야 뭐야 이거 울통벗은거 왜 못끼어 나 이거 낄래 이거 울통벗은거 자 오늘 게임은 13일에 금요일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나온지는 꽤 됐는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85% 할인하고 있죠 도대체 왜 케이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케이팝 아니야? 나만 왜 케이팝으로 들리지 케이팝으로 들리는 집에 들어가 서랍을 다 뒤져봐야될거같아 야 이거 신나는 노래 나오는데 이거 꽈야되지않을까? 이거 이거 살인마가 이 소리 듣고 온다 이거 아 근데 이거 춤추는거 어떻게 해요? 나 춤출래 이건가? 오오 이거 하면 되는건가? 자 다시한번 틀어주세요 자 춤 계좌춤 춤 계좌추저 저 춤 계좌추저 도망쳐 도망쳐 런 런 런 우와 그 날 오 아아 ungkin 오 се 아 어 오오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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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라! 기름 시키! 기름 시키! 어허헛! 어허헛! 어헉! 어허헁! 이헤헤헣! 헉 karena ㅋㅋㅋㅋㅋ 어! 당한다!! 어서 도망쳐!!! 어허!!! ㅋㅋ 좋아 왔어 살림마야 나 좋아 나 뭐 챙겨야 되냐? 야 이거 뚫고 나가야 되는 건가? 뭐야 이거 들고 나가는 건가? 이거 맵 열고 어디로 가? 아 1눌러서 지도 찍고 가는건가? 좋아 가자 집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이놈시키! 잡았다 이놈! 어어? 아이씨 목에 칼맞았어 죽어라! 고위한 놈! 하하핳 하핳 저기있다 저기있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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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어어잇! 흐핳 흐핰 하핳 황 어머님 고기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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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야돼 아 존나 빨라 아니 이런! 어떻게하지 저거? 야 나가잖아! 이 놈 시끼! 잡았다요 놈! 제이슨 뒷모습이 아저씨 VR 헤드색 착용하신 것 같아요 야 니들은 구경하니까 잘 보이는거야 원래 하는 사람은 잘 안보여 못보고 지나친 일이 있을수도 있다고 그럼 이 빨간색에 어? 여기 사람이 있다는거 아니야 요 요 빨간거 말하는거 아니야 이거? 이 아이콘에 빨간색 들어오면은 그거 아니고? 그냥 실루엣? 실루엣에 빨간색 들어오면? 그거는 뭐 그냥 내가 못본거지 그러면 아까 그건 나도 아는데 맥팩처럼 보이잖아 그거는 내가 이 악물과 안본게 아니라 어? 내 시야가 구데기라 못본거야 새끼들 방송 원투데이 보나 이건 나도 알지 어이씨! 오오오! 오오? 사람을 총으로 쏴? 총 맞은 것처럼 오오오오오? 오옿 오옿 일루왈리라 들어간다 오옿 일루왈리라 일루왈리라 오옿 오옿 어옿 오오옿 어 이 뭐야 이거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? 이OD 이OD 오오오옿 어이 컴퓨터 왜이래 야 이 개새끼들 이거 일어쌰 이 마세! 죽어! 아이 뭐야 이거 야 직처가 왜 안됐다 안됐다 이러냐 이거 이상하다 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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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어? 어? 잡았다 요놈! 어! 아니 이런 개같은 요놈새끼 본줄을 내주마 아! 열어! 열어! 열라고 빨리 방금 나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?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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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콤! 잡았다 요놈 아! 일로 와 이놈새끼! 잡았다 뚝배기! 뚝배기! 어? 어 일로 왔라 일로 잡았다 어 엇 으악! 어!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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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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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어 일로와 일로와 어 일로와 일로와 잡았다 아! 잡았다 요거 어떻게 요리를 해줄까? 요거를 어? 아 아 4번 4번 둘러야지 자랐다 이놈 난 죽였다 구이안놈 야 설마 아까 나한테 그 뭐 빨간거 훈수 둔 애들 이 커사버거 훈수 둔거야? 그 여기 여기 이렇게 그 순간이동할때 빨간색으로 커서 뜨거든 그건 아니지 잡았다 뚝빼기 예 5킬입니다 저는 들어가볼게요 좋은 요일 미래에 플레이 모습 누가 올려놨는데 한번 보고 참고해보세요 이 게임 그래 좋은 저녁 되시구요 좋은 밤 되시구요 음 아까 승질내서 미안하구요 찾아요 좋은 꿈 꾸세요 끝났어요 48 38 35 48 40 59 60